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25 전쟁과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저에게 주어진 1시간 이내에 함께 6.25 전쟁 역사들을 우리가 배우고 기도하는 이 귀한 시간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사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25 전쟁 70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왜 6.25 전쟁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까요? 70년이나 지났는데 6.25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6.25 전쟁을 이제 끝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6.25 전쟁을 이제 끝내는 이제 2020년에 이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70년 전으로 돌아가서 6.25 전쟁의 역사를 한번 우리가 배워야 되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6.25 격전지 탐방을 목회하면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벌써 5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매 주마다 6.25 격전지를 탐방합니다 매 주마다 어르신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그분들이 겪었던 그 고난의 역사들을 영상으로 찍는 일들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깨닫는 바는 어디를 가든지 6.25 전쟁에 흔적이 없는 곳이 한 군데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있는 바로 영락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6.25 동남아 가운데 1950년 9월 23일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 퇴각하는 공산군들이 이 교회를 홀로 지키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었던 김흥락 장노님을 바로 여기 바로 옆에 여기에서는 5분 정도 기도하시다가 마지막 소원이니 5분 동안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기도하고 나서 공산군에게 끌려가셔서 바로 여기 옆에 마당에서 순교하신 것입니다 제가 안되면 좀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뚝섬이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다음 넘겨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6.25 전쟁 가운데 바로 이 뚝섬이 양민 학살이 있었던 곳입니다 많은 주의종들이 이쪽으로 끌려가셔서 순교를 당하셨어요 6.25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북한의 전쟁 주범 김일성은 지령을 내립니다 도처에서 반역자들을 처단하라 양민 학살을 지시합니다 서울이 공산치하에 한 3개월 우리가 지배를 받게 되는데 대표적인 인민재판 장소가 어디냐 서울특별시의회 시청 바로 옆에 바로 저 빨간 블록으로 씌운 저 장소가 인민재판이 벌어졌던 장소입니다 3개월 동안의 공산치하에서 인민재판으로 학살당한 서울시민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9천명입니다 이거는 실제 양민 학살 사진입니다 6.25 전쟁은 성격규정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제가 대학교에서 학생들한테 한국의 근현대사를 가르칠 때 6.25 전쟁의 성격규정을 지술하시오 그러면 이렇게 해야 정답이에요 우리가 보통 아마 이 질문의 대답을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북한의 김일성 집단에 의한 기습 남침 전쟁 그러면 100점은 아닙니다 90점 정도는 줄 수 있어요 거기에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북한의 공산군과 남한의 곳곳에 암세포처럼 퍼져 있었던 좌익 세력들과 합세한 전쟁이 6.25 전쟁이다라고 해야 정확한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 손꼽을 만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흉악한 만행이 3년 1개월 이틀 동안에 걸쳐서 1129일 동안에 6.25 전쟁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대전에 구형무소 자리에 가면 바로 퇴각하는 공산군들이 인천 상식작전 이후에 북으로 도망가면서 그냥 간 게 아니라 여기에 수가 맺었던 경찰 국군의 가족들 기독교인들 1700여 명을 학살했습니다 제가 가서 직접 찍었는데요 당시 우물이 두 개가 있었어요 지금은 하나입니다 이 우물에서 시신이 300구가 나왔어요 단무지 담그듯이 그렇게 시신을 차곡차곡 쌓아서 학살을 했습니다 시신만 빼내는데 며칠이 걸렸다고 그럽니다 3킬로가 떨어져 있는 용두동 언덕이라고 있어요 대해성 고등학교 저 장소 저기에서 5천명이 학살당했어요 여러분들 전주로 갔더니 전주에 유명한 바로 학살 사진입니다 600명에서 700여 명이 민족의 가장 기쁜 바로 추석 한가위 명절에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불러다가 잔인하게 학살한 일이 전라북도 전주에서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양민 학살에 주동 세력들은 공산군과 지방에 살고 있었던 이웃 주민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은 공산주의자예요 반대한민국 세력들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세력들 대표적으로 전라도 염산면에 염산교회가 있는데요 여러분 6.25 전쟁 가운데 가장 많은 큰 피해를 본 것이 바로 전라도의 영광군입니다 그곳에서도 바로 염산면 염산면 야월교회와 염산교회 당시에 두 개의 교회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가장 참혹한 양민 학살 기독교 핍박과 탄학과 승교 역사가 있었습니다 1950년 10월 7일을 기해서 바로 염산교회를 전소에서 불을 지립니다 단임 목사님 김방호 목사님 일가족 8명을 몽둥이로 전부 다 살해를 합니다 둘째 아들 김익전 의사님 한 분만 기적적으로 살아났고 다 승교의 잔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김방호 목사님은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철저한 칼빈주의자예요 말씀과 오로지 기도의 목회에 전념했었던 분입니다 그러면서도 부임한 지 바로 얼마 되지 않아서 유교를 맞이하면서 참 많은 고난을 겪기 시작했는데요 이분이 1950년 3월 10일에 염산교회 부임을 합니다 잘 알듯이 염산교회는 교인들이 한 120여 명쯤 됐습니다 그런데 3분의 2가 되는 77명이 순교를 당하셨어요 그도 그럴 것이 염산면은 당시에 남한 전체를 따져볼 때 거기에는 좌익과 빨치산과 공산군의 은시처이자 아지트였기 때문에 그래요 남로당 우두머리 김삼용의 고향이 바로 염산면이었습니다 바로 저기에 수많은 좌익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지역에 바로 그들의 눈에 가시와 같은 염산교회를 가만히 놔둘 리가 없죠 더군다나 김방호 목사님은 부임하시자마자 성도들한테 철저한 말씀 목회와 함께 공산주의가 얼마나 반기독교적인 적그리스도의 사상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미운털이 박히셔서 많은 피해를 입게 되는 바로 단초가 됩니다 저게 바로 교회 앞에 있는 설도항입니다 77명 중에 66명 66명은 전부 다 목에다가 돌을 매달아서 전부 다 물에 빠뜨려서 생수장을 시켰어요 나머지 11분은 죽창과 몽둥이로 살해당하셨습니다 노병재 집사님은 일가족 여덟 명이 녹근에 묶여서 순교의 잔을 마시는데 네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 찬양을 부르면서 순교하셨습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도 예외 없이 죽임을 당하는데 옥자 금자 신자 미자 이 네 어린 딸들을 뭐가 죄가 있다고 이 좌익들이 끌고 가서 다 목을 참새주 죽였어요 큰 언니였던 옥자가 지금 막내 3살배기 미자를 들쳐 얻고 죽으러 가는데 막내가 얼마나 우는지 위로하는데 그래도 언니가 나요 미자야 울지마 울지마 조금 있으면 우리 천국 가 조금만 참아 그런 어린아이를 일본도로 뒤에서 쳐서 다 살해를 했다라는 것 이런 일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공산주의의 실체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차로 6키로 떨어져 있는 야월교회 65명이 전교인의 숫자예요 전보다 한 사람도 안 남고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도 1박 2일 염산면에 가서 제가 이러한 역사들을 좀 자세히 리서치를 목적으로 내려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영락교회 우리 한경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다라는 것을 아십니까 자유민주국가의 첫째 되는 원수는 공산당이라고 분명히 계세요 반드시 경멸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인간의 존엄성을 위하여 이러한 사상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한경진 목사님이셨어요 1947년에 신의주에서 내려오시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독교와 공산주의라는 제목으로 이런 말씀하셨어요 공산주의야말로 일대 괴물이다 이 괴물이 지금은 삼천리 강산에 횡행하며 삼킬자를 찾는다 이 사상이야말로 묵시록에 있는 붉은 용이다 이 용을 멸할 자 누구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6.25 동란이 드디어 시작되었을 때 많은 얘기가 있지만 여러분들 중요한 부분들을 짚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행주대교회 파죽지세로 내려오는 북한 저 공산군을 막을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우리는 없는데 저들은 탱크를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블록시은 여기가 바로 개화산입니다 개화산에서 3일 동안에 치열한 전투가 있었어요 국군 1사단이 적들을 막아서는데 나중에 탄약이 떨어져서 안타깝게 이 야산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전사했는가 1,100명이 전사를 했어요 37명만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세월이 흘러 다 돌아가시고 지금 살아계신 분은 딱 이경수 선생님 우리 교회 집사님이세요 92세의 어르신 개화산 자락 거기를 70년 동안 떠나지를 못하고 지금까지 계시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만나고 있습니다 한 번 이 어르신 모시고 개화산에 바로 추모공원을 올라간 적이 있어요 이 어르신이 세운 거예요 최근에 저 뒤에 보이세요? 김포공항입니다 김포공항을 지키기 위한 치열한 싸움을 싸우다가 일개현대가 거의 전멸을 했어요 여러분 북한의 공산군을 막아낼 힘이 우리에게는 하나도 없었어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구원하시기 위한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씩 이루어가시는데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기적 중에 하나가 바로 태평양 건너에 저 세계 초강대국 미국이 좌우의 군대를 일주일도 안 돼서 파병하는데 신속한 결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트루만 대통령은 미군을 우리나라에 보낼 생각이 털끝만큼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분의 생각을 누가 바꿨을까요? 두 분의 목사님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제가 오늘 국민일보에 바로 이분에 대한 기사를 자세히 실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프레데릭 해리스 목사님이 바로 178만 명의 미군들이 이 땅에 와서 5만 명 죽고 10만 명 부상당하는 치열한 싸움을 싸우게 된 그 위대한 자유수호의 역사의 시발점이 바로 프레데릭 해리스 목사님이었어요 또 한 분은 우리 빌리그레안 목사님이었어요 6.25 당일날 트루만 대통령한테 전부를 보내죠 대통령 각하 절대로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한국은 비록 땅덩어리는 조그만 나라일지 모르지만 전 세계 수많은 나라들과 비교해 볼 때 인구밀도상 가장 많은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으니 대통령이 나서서 살려내셔야 됩니다 막아내셔야 됩니다 이 전부가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이게 된 거예요 잠원 21장 1절 말씀 그대로예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또락물과 같다라는 거예요 농부의 마음에 그게 다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만들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고 그런 것처럼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도자의 마음 움직이셔서 우리 한국을 지키기 위한 미군 파병을 결심하게 된 것 이것은 교회사인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맥아드 장군이 6월 29일 복교에서 비행기 타고 날아와서 수원에 도착합니다 치프차를 타고 영등포에 바로 전선으로 와서 올라가서 40분 동안을 이 영등포 언덕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기도를 했습니다 훗날 회고록에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내가 영등포 언덕에 올라가는 순간 하늘에 개시가 울렸다 그것은 인천 상륙작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블루하트 나중에는 크로마이트 오퍼레이션 작전명이 바뀔 뿐이지만 인천 상륙작전을 먼저 생각한 게 이때였어요 그리고 도쿄로 날아가서 그날 밤에 잠 한숨도 안 자고 했던 것이 무엇이냐 세 가지를 했더라고요 첫 번째 인류 역사에 손꼽는 상륙작전이었던 쾌백전투를 연구하면서 인천의 지연과 대비해서 작전을 구상했어요 두 번째 성경을 펴서 성경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 이 나라 살려달라고 지도했어요 그리고 대통령께 전보를 보내서 적어도 지상군 2개연대 2개사단을 파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트루마 대통령이 메가도 장군의 그 요청대로 2개사단 뭐 이상으로 3년 동안 178명을 파병하게 된 것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미군들이 이렇게 우리나라 와서 첫 번째 참전했었던 전투가 오산의 중미령 곡의 전투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런 전투 현장을 많이 돌아다니니까 할 얘기 많지만 중요한 포인트를 제가 몇 가지만 이기를 드립니다 여기에서 1개 대대 540명의 미군들이 경황없이 투입됐다가 150명이 전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전투는 실패한 전투가 아니라 성공적인 전투였어요 어차피 서울 한강에서 대구 지역까지 낙동강 방어선 지역까지 낙동강 방어선 지역까지는 지연방어작전이에요 무조건 지연시키면 돼 여러분 1개 대대가 탱크를 가진 2개사단을 7시간을 막아섰다라는 건 그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대신에 희생이 여기서 따르기 시작해요 이때 포로된 미군에 대한 학살이 이제 시작되는데 여러분 3년 동안 미군이 얼마나 많이 학살 당했는지 아십니까 공산군들에 의해서 적어도 5,500명입니다 싸우다가 전사한 게 아니라 포로로 붙잡혀서 잔인하게 학살 당한 숫자가 5,500명이에요 그 첫 번째 바로 사건이 되겠죠 대미고개라고 있습니다 천안과 세종시 딱 중간에 있어요 여기가 뚫리면 금강 방어선 그리고 대전은 적의 수중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지켜내야 돼요 허리가 잘록하게 들어갔다고 해서 개미고개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그래요 미군 667명이 투입이 되었어요 4일 동안을 막아섰는데 428명이 여기에서 전사를 합니다 퇴각 과정에서 저 밑에 보이세요? 철로길 따라 터널이 있는데 성곡 패터널이라고 그래요 바로 이 패터널에서 미군들이 퇴각 과정에서 대다수가 여기에서 사망을 했어요 제가 가서 찍은 사진인데 여러분 이 흔적을 보여주는 표지판이 보이세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유의 소중함을 알태기 있겠습니까? 언젠간 여기에 반드시 이들의 고개한 희생을 잊지 말자 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죠? 이분들이 피 흘려 주었고 대한민국을 지켜줬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이 마음껏 하나님의 예수님을 부를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전대도 누가 잡아가지 않는 자유민주주의 이러한 자랑스러운 위대한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 감사히 여겨야 되겠죠? 이런 것들 하나하나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금강방어선 전투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가 뚫리기 시작하죠? 금강방어선은 왜 중요하냐? 여기에서 대전의 유성국까지 퇴각 과정에서 미군들 650명이 전사를 했어요 싸우다가 전사한 게 아니라 퇴각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 룻들을 따라 한번 찍어봤습니다 금남교에요 금강을 시작으로 해서 발산이 이 지역부터 해서 유성국까지 지역주민들을 인터뷰해보니까 그 어린 나이에 이 일대 전역이 길목마다 미군들의 시신이 널부러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알려주는 표지판은 눈 씻고 봐도 없어요 그 과정에서 유명한 사건 잊지 말아야 될 사건 도남리 학살 사건이에요 페렐터 미군 목사님 중상자들 20명 내가 이들을 돌보고 있을 테니까 다 빨리 대전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이 20여 명의 페렐터 목사님과 미군들을 뒤에서 온 공산군이 총으로 쏴서 다 살해했어요 유명한 사건입니다 대전 대전의 보람의 공원에 미군의 그 대전지구 시가지 전투에서 전사한 818명의 미군들을 잊지 말자 최근에 세운 거예요 자 여러분들 미군이 투입되었죠 오산에서 150명 개미고구에서 428명 금남교에서 대전시 초입 부분까지 650명 대전을 지키다가 818명이 장렬하게 전사했어요 도합 2천 명입니다 2천 명 2천 명의 미군이 태각 과정에서 고귀한 희생에 피를 뿌렸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저렇게 대구 또 한쪽으로 전라도 방향으로 김일성이가 제일 자랑하는 육사단 병력이 일개사단이 전라도로 빠져서 몰래 7월 30일 진주를 점령할지 누가 알았겠어요 진주에 바로 코앞에 마산이 있고 마산이 뚫리면 부산 점령은 시간 문제인데 그러면 여러분 여기 세로 방향은 미군들이 지키고 있고 가로 방향은 국군들이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진주 앞부분 마산 앞부분 이 사이에 이 동그라미 원 보이십니까 여기에는 국군도 미군도 한 사람도 없어요 설마 여기까지 오겠는가 그런데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 25사단을 상주에 있었던 일개사단을 하루 만에 이동을 해서 시작된 전투가 마산 방어선 전투입니다 그 내용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나가는데 하나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두 달 동안의 마산 방어선 전투 마산을 지키고 부산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고 우리 신앙의 자유를 지키는 치열한 혈전이 벌어진 결과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을까요 적 육사단은 4천명 사살 4천명 사살 했어요 우리 아군은 천명이 전사했어요 몇 명? 몇 명이 전사했다고요? 천명이 전사했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그 천여명의 숫자는 다 미군입니다 제가요 아무리 이거는 해돼도 너무했다 가보세요 이것을 알리는 표지판, 추모비, 기념관, 박물관 하나도 없잖아요 저 서북산에서 미군 100명이 죽었어요 유일한 흔적은 이겁니다 그런데 산 꼭대기에 있는데 누가 저기까지 가서 이걸 봅니까? 여항산 여기도 많은 희생이 있었어요 제가 한번 마산에 내려갔었습니다 그래서 이 격전지에 어느 야산에 올라가서 3, 4시간 동안을 제가 마산 전투 흔적 발굴단의 단원이거든요 3, 4시간 동안 우리의 아군 탄피, 적 탄피가 우수수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혈전이 벌어졌는지 이것만 봐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중요한 본론, 이제 결론으로 이 낙동항 방어선 전투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40km의 방어선 어느 하나라도 뚫리면 대한민국 끝나는 거예요 저는 다 가봤어요 여러분들 여기 외관이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외관은 왜 중요하냐? 바로 대구의 가장 지름길이거든요 외관이 뚫리면 대구 점령은 그냥 되는 거예요 부산 점령은 바로 김일성이 원하는 대로 8월 15일, 그래서 50일 전투 작전이었거든요 8월 15일에 그래서 전쟁을 끝내고 축하 파티하겠다고 그게 김일성의 계산이었기 때문에 외관 지역의 공산군이 대거 직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외관 지역 그의 여름은 너무나 가뭄이 심해서 3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에요 자료들을 보면 어떤 낙동강은 아예 바닥이 환하게 드러나가지고 헤엄칠 것도 없어요 그냥 첨벙첨벙 가면 바로 뚫리는 거예요 8월 중순이 아주 고비였다고 그래요 이승만 대통령이 이 위험천만한 상황을 보고를 받고 피난 오신 목사님들 지금의 부산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 여기가 당시에 임시종합청사로 썼던 건물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을 불러와서 여기 우리 하는 것처럼 국기도를 했는데 이것이 한국현대사회의 최초의 기도예요 1950년 8월 16일 대통령의 기도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목사님들 큰일 났습니다 외관이 뚫리면 우리는 망국입니다 더 이상 이제는 후퇴할 수가 없습니다 일주일 동안 하늘에 날씨가 받쳐주질 않아서 일본에서 B29 폭격기가 떠야 되는데 일주일 동안 비가 개이질 않으니 목사님들이 이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하늘에 쾌청한 날씨를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쭉 하고 부르시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적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외관에 이 짙은 하늘이 순식간에 갑자기 믿을 수 없는 관객이 펼쳐지는데 쾌청한 날씨가 갑자기 찾아오면서 작전 개시 그러면서 그 유명한 우리가 아는 융단 폭격이 실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그 배후에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개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B29 99대가 떠서 26분 동안을 960톤의 융단 폭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외관에 양목면 폭 5.6km 길이 12km의 어마어마한 지대를 쑥대밭으로 만들었어요 공공상군들이 하루 이틀 동안은 콧백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심리적으로 멘붕에 빠져서 아예 강을 넘을 생각조차 하지를 못했을 정도로 큰 타격을 줬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특히 학생들과 청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B29가 떠서 칠곡의 평화 외관 진영관에 가면 정확한 각도에서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저 B29가 저 B 방향으로 올라서 12km의 어마어마한 지대를 다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55일 동안의 낙동강 방어선 전투에 수많은 위기들 중에 하나의 고비가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고 살아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328고지라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반드시 여기에 여러분도 한번 꼭 가보세요 328m 이 야산하라를 지키기 위해서 15일 동안 싸웠어요 고지의 주인이 수도 없이 바뀌고 막 그랬습니다 당시에 1사단 중대장이었던 박형수 선생님 청리학리의 제기동 쪽에서 원룸에 지금 혼자서 외롭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이 어르신이 이 당시에 중대장으로서 저 고지를 지키는데 여러분 전투가 끝나고 올라갔더니 이 조그마한 야산의 시신이 3천 구간 널부러져 있었어요 아군과 적군에 이분의 증언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말이야 우리가 고지를 지키고 있는데 총소리가 멈춘 어느 날 대낮에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데 저 정상에 나무 하나가 있는데 지금도 가면 있어 근데 그 나무에 뭐가 걸려서 흔들흔들 거리는데 그게 뭔지 알아? 양해를 구합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창자예요 아군 적군이 시체가 널부러져 있죠 미군 폭격기에서 폭탄이 떨어지죠 공산군 박격포 막 날라오죠 시신이 다섯 번 여섯 번 열 번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나무가지마다 팔뚝이 걸려있고 다리가 걸려있고 눈뜨고 볼 수 없는 참상이었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지켜낸 나라가 자유대함기라는 사실을 결코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여겨야 되는 거예요 자유는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많은 희생의 대가 위에 주어진 너무나 고귀한 축복이라는 사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부동 여러분 가보세요 여러분 다부동이 왜 다부동인지 알아요? 우리 가난하게 사지 말고 다 부자로 살자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그럽니다 다부동지역 여기가 뚫리면 대구 점령이 되는 거예요 다부동 참전 전후에 몇몇 분들이 지금 살아계십니다 왼쪽 상단에 이덕빈 우리 선생님 93세 적 박격포탄이 날라오는데 왼쪽 가슴을 뚫고 나가버렸어요 심장을 빗겨나가서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계십니다 오른쪽에 저 위에 계신 분 아까 소개했던 이경수 선생님 적 탱크를 잡을 무기가 없으니까 11명의 자원에 돌진 앞으로 가다가 10명 전후들이 다 전사하고 혼자만 살아 남으셨다고 그래요 저 밑에 어르신은 총알이 이마를 뚫고 나가는데 들어간 자국 나간 자국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 후유증 때문에 70년이 지나도록 지금도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영천 전투 여러분 영천 저희 영천은요 대구를 지키는 마지막 목줄입니다 그런데 공산군들이 왜 가를 돌파하려고 해도 안 돼 다부동도 너무 이게 국군과 또 미군들 또 가세해서 얼마나 잘 방어하는지 결국은 포기하고 영천으로 가서 영천에서 뚫고 들어오는데 결국은 영천이 점령이 됩니다 6.25 전쟁 가운데 손꼽을 만한 위기가 영천 점령 사건이에요 메가더 장군이 얼마나 놀랬느냐 인천 상륙작전을 계획했다가 포기합니다 그리고 미군들을 전부 다 철수시킬 계획을 비밀리에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워커에게 워커는 정일군 총참모총장한테 비밀리에 10만 명의 한국 사람들을 추려내라 괌이나 하와이로 분산 배치해서 새로운 한국을 시작하겠다 극비리에 준비하십시오 이승만 대통령한테 이 얘기를 정일군 참모총장이 얘기했더니 대노하시면서 워커 장군 보기보다 비겁하구만 미군들은 여기 왜 왔는가 자유수호를 위해서 오지 않았는가 영천이 점령됐다고 이제 와서 떠난다고 떠날테면 떠나라 우리는 끝까지 결상전을 하겠다 제가 이승만 대통령한테 한 가지 너무나 감동되는 것은 이분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정말 성경 최초의 6.25전쟁이 역대야 13장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바하루상을 섬기는 북이스라엘에 저 여러 밤에 군대 80만이 쳐들어왔어요 기습 공격 남유다는 고작 40만 40만 밖에 안 돼요 기습 포위를 당했습니다 그럴 때 왕과 함께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서 또 한 번의 구국기도회가 있었으니 9월 5일 저녁에 76명의 목사님들이 이 자리로 또 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당시에 증언을 들어보면 들어올 때 아예 나갈 생각하지 말라고 혁디 우악이 다 제끼고 여기서 아예 뿌리를 뽑을 생각하고 결판 낼 생각하고 대충 기도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또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전부 다 초량교회로 초량교회로 가서 모임을 시작했는데 그 유명한 초량교회에서 있었던 초량교회 목사장로 통해 자복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8월 말에 해서 일주일하고 끝내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당시에 250명 다 돌아가시고요 두 분 정도 살아계십니다 전 다 만났어요 우리 정금준 장로님 부산에 지금 계십니다 또 한 분은 서울의 약수동 쪽에 계시는 우리 이창은 장로님 이분들의 증언과 여러 문언들을 종합해볼 때 그날의 구급기도회 장면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에 초량교회 단임 목사님은 한상동 목사님 그리고 그 일주일 동안에 강사진들은 주로 박형령 목사님, 박윤선 목사님 그 다음 김치선 목사님이었어요 한국의 예레미야라고 일컬어지는 놀라운 기도의 불이 언제부터 임하기 시작했는가 처음부터 임한 게 아니라 셋째 날 새벽에 박윤선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왜 유교를 만나게 되었습니까 우리 아까 김은호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신사참배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해방 이후에 한 번이라도 제대로 신사참배 회개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싸우기만 했지 그 결과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심판하셔서 전쟁이 일어난 것이 이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이제 여기에서 신사참배제를 공개적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박윤선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나도 일제시대 때 한 번 절을 했다고 공개적으로 자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한 사람의 얘기를 한 것이 이것이 결정타가 된 거예요 이분이 누구냐 브루스 헌트라는 한부선 성교사님이에요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오셔서 굳이 사서 고생 안 해도 되는데 다 그냥 안목하고 그냥 안목적으로 다 동조하고 그냥 신사참배 돼서 다들 찬성하고 그랬는데 이분은 결사반대하고 투쟁하시다가 옥골을 치르셨어요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 이분의 얘기를 하고 또 박윤선 목사님 나도 한 번 절을 했다 솔직히 250명 여기 앉아있지만 여러분들 중에 떳떳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죄를 회개합시다 그러면서 이 기도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이때부터 기도의 폭탄이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정금윤 장노님 이창훈 장노님의 증언을 들어보면 이때부터 막 눈물바닥이 된 거예요 여기 막 마룻바닥이 흥건하게 그냥 콧물 눈물 흐르면서 그러면서 원래는 일주일 안에 딱 끝내야 되는데 전부 다 일주일 더 연장을 요청해서 보름 동안의 기도회를 채운 거예요 여기서 기적 놀라운 기적이 뭐냐 이 기도회 보름의 역사가 불량을 채우는 그 마지막 그 날짜가 1950년 9월 11일인데 이때 영천을 탈환하는 기적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때 공산군들 3799명이 사살당했어요 한 사람도 안 남기고 다 죽임을 당했어요 영천에 돌아다니는 공산군은 다 죽고 아군은 우리 국군은 29명만 전사를 했습니다 우리 한 명 죽을 때 적을 130명을 사살한 거예요 할렐루야 6.25 동란 최초의 대승 영천 전투 이것은 단순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이김과 승리를 주신 교례의 역사이라는 사실을 기도의 역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나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천 전투에 그 영웅들은 다 돌아가나시고 현재 한 20명 정도밖에 생존해 계시지 않습니다 그중에 바로 참전 전후의 회장으로 이끌고 계시는 서팔봉 장노님 진천에 계십니다 이분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 싸웠구나 가슴 뭉클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5천분의 1도 성공할 수 없다고 하는 인천상국작전이 성공했는데 훗날 박윤선 목사님의 회고록을 보니까 이 얘기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중간에 이렇게 돼 있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것은 이처럼 교육자들의 통해자복에 회개가 있은 후에 유엔군이 승리하고 공산군은 38선 이북으로 물러가게 된 사실입니다 회개의 사건에 뒤여서 승전한 것은 참으로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도와주신 결과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수복 그리고 서울수복을 기념하는 1950년 9월 29일 그날 아침에 지금은 없지만 서울중앙청 건물에서 메가더 장군과 이승만 대통령이 등단하셔서 이렇게 연설하는 장면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 메가더 장군이 연설했어요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의 승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제 서울시민들은 공산군의 압제에서 해방되어 자유와 인권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이승만 대통령도 대한민국을 되찾게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수고한 메가더 장군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표하면서 이때 우리나라 현대사 최초의 제1호 태극무공훈장을 수여했어요 경황이 없으니까 훈장이 언제 만들 새가 있습니까 종이에다가 태극무공훈장 그렇게 수여를 한 거예요 그리고 3개월 뒤에 최신부 장관을 도쿄의 사령부로 보내서 정식으로 수여식을 했어요 우리나라 참 역사들을 보면 참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런 역사가 이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감동적인 장면은 메가더 장군은 항상 중요한 순간마다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주기도문으로 서울을 다시 되찾게 된 서울 한도식 마지막 장면이 되겠습니다 낙동강 방과선 뿐만 아니라 6.25전쟁은 기도로 시작했고 기도로 마친 전쟁이에요 그리고 승리한 전쟁이 6.25전쟁이다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후반부 결론입니다 많은 얘기가 있지만 중요한 결론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이 더 중요하니까 여러분 정전협정이 1953년 7월 27일 찾아옵니다 여러분 6.25전쟁이 끝났죠 근데 끝난 게 아닙니다 6.25전쟁 이후에 여러분들 67년 동안 6.25전쟁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난 전쟁이 아닙니다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여러분들 정전협정 이후에 북한 김일성 집단에 의해서 자행된 도발 횟수가 몇 건이 되는지 아십니까 3천 건입니다 3천 건 전시가 아닙니다 평시에요 그래서 67년 동안에 이 북한의 무력 도발에 의해서 평시에 도발로 인해서 사망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경찰 군인들 다 합치면 무려 4천여 명이나 됩니다 6.25전쟁은 끝난 게 아닙니다 6.25 때 김일성 집단은 우리 민족 350만 명을 죽음으로 몰아갔고 90년 중반에는 300만 명을 굶어죽였어요 300만 명이 3년 동안 굶어죽었다는 것은 하루에 2700명이 계속 죽어야 돼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리고 3년을 채워야 나오는 숫자가 300만이에요 서울에서 스페인까지 사람을 쭈르르 눕힌 숫자가 300만입니다 이 숫자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정치범 수용소에서 60년 동안 150만 명의 우리 북한 주민들이 비명의 세상을 떠납니다 상당수가 기독교인이었어요 800만 이상이 적어도 사망을 했습니다 지금도 북한은 정치범 수용소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를 말아야 됩니다 맹산 수용소를 잊지 말아주세요 이 맹산 수용소는요 다른 수용소 요독 수용소 회령 수용소 북창 수용소 이런 수용소랑 다른 것이 무엇이냐 기독교인들만을 대상으로 수감하는 시설입니다 2002년인데 2020년 지금까지 17년째 지금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맹산 수용소의 목적은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생체 실험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3절에 너희도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 적 확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아멘 크게 하세요 북한에 맞아 죽고 얼어 죽고 굶어 죽는 보금 듣지 못해 안 그래도 지옥인데 죽어서도 지옥가는 2400만을 우리는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걸로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북한은 단순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구 역사상 유래가 없는 이교 거대한 이교 사이비지단이에요 김일성이를 김정일을 신으로 떠받드는 3만 8천 개 김일성 동상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동토의 땅입니다 흑암의 땅이에요 우리나라 건국 당시에 건국의 아버지들이 재현헌법 또는 건국헌법을 만들었을 때 106개 조항을 거기에다가 항목을 만들어서 헌법을 만들었는데 저는 여러분 봐보세요 이 헌법을 축약하면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아이덴티티 정체성 왜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 태어났는가 공부해야 되는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는가 왜 여러분이 이곳에서 열심히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되는가 그 목적을 규정하고 있어요 아면을 크게 하세요 첫 번째 선포합니다 국민 모두가 하나 되어 선진국가를 이루라 두 번째 북한의 독재체제를 무너뜨리고 자유통일 완성하라 연방제 통일 연방제 통일 아닙니다 6.15 14선언이 지향하는 연방제 통일은 안됩니다 오로지 자유통일 보금통일만이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통일이에요 세 번째 세계를 섬기고 축복하는 나라가 되라 이것이 바로 한국을 향한 하나님의 부심이자 국가적인 사명이에요 우리가 놓쳐선 안되는 국가의 내비게이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비게이션을 잃어버리고 빨리 오기만을 우리가 급급한 나머지 이 국가의 정체성 목표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것을 저는 한 문장으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 국가의 사명이 뭐냐 자유의 완성과 세계적인 확산 자유의 완성은 자유통일 보금통일이에요 세계적인 확산은 세계선교의 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선포합니다 우리 한국을 향한 주님의 뜻은 무엇이냐 마지막 때의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선교 한국이 되는 것입니다 자유의 완성과 세계적인 확산 이 사명을 놓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신팔이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릴 하나님 앞에 이 목적을 다시 붙잡고 기도하는 이 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한교의 사명이 뭐라고요 보금으로 북한을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6절은 말합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이의 줄을 끌러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이를 꺾는 것이 아니냐 우리의 금식의 목적은 북한의 2400만을 자유 해방케 하는 그 목적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가 전세계에 너희들이 70년 동안 누리고 있는 이 자유를 너희들만 누리지 말고 연해주와 저 동북 삼성과 몽골과 중국과 러시아와 백두예로 살라며 이 보금을 선사하라 이 자유를 확산시켜라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마무리 1,2분 내로 마무리하고 기도할 거예요 평화통일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누구보다도 저도 평화통일 33년째 평화통일을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1972년에 한참 남북 평화무두가 조성되었을 때 김일성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7.3 남북 공동성명 이후에 우리가 남조선과 마주한 자 평화를 운운하면서 회담을 하는 것도 조선반도에서 미군을 몰아내고 남조선을 해방하기 위한 전쟁 준비 일환이고 그 연장선이다 때문에 동무들은 우리 당이 대외적으로 평화의 목소리를 높이고 평화공세로 나갈 때일수록 절대로 평화에 대해 환상을 가지지 말고 더더욱 전쟁 준비를 다그쳐야 된다 남조선을 해방하고 조국을 통홍일하기 전에는 우리에게 평화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자유통일 보금통일의 길을 제시해 주신 한 분을 소개하고 마무리합니다 바로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그분은 미국에 건너가셔서 정상회담 가운데 했던 연설이에요 여러분에게 공산주의자들과 투쟁할 것을 호소합니다 이것은 싸우라는 게 아니라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을 싸우라는 말씀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만약 누구든지 평화의 담으로 한반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말하는 자가 있거든 그런 자에게 속지 말라! 속지 말라! 거짓 위장 평화공세에 속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평화통일 그것은 자유통일 보금통일뿐입니다 기도 제목인데 선포합시다 다 같이 시작 이거보다 한 10배 컸으면 좋겠어요 다시 시작 주여 자유통일 보금통일 이루어주옵소서 할렐루야 두 가지로 묶어서 이 시간에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여시고 기도에 불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기도할 때 초량교회 기도회를 생각하면서 우리 개인의 죄악도 있지만은 우리가 같이 함께 누구나 피할 수 없는 회개에 대해 제목이 있습니다 북한은 단순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단 사이비 집단 중에 최고봉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북한 성교라 이름으로 여러분 악한 자들과 손을 잡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자문 25장 26절에 보니까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의 흐려짐과 샘의 더러워짐 같으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회개해야 될 게 무엇이냐 분단 이후 또 6.25전쟁 이후에 우리가 평화통일한 이름 하에 잘못된 방법으로 북한 성교를 한 거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북한 주민들을 외면하고 북한 정권을 도와주고 딸러 갖다 주고 비료 갖다 주고 하지 않았습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떠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회개합시다 이 땅에 한국교회의 성도들과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5천만 대한민국민들은 마찬가지예요 우리 대한민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비늘이 벗겨져 나갈 지여다 모든 미혹이 떠나갈 지여다 잘못된 위장 거짓 평화공세에 이런 모든 미혹들이 떠나갈 지여다 그러면서 우리는 선포하고 기도하는 것은 나설의 예수처럼 명하누이 북한 전역을 뒤덮고 있는 공산주의를 뛰어넘어 주체 사장의 약한 망령들은 무너질 지여다 흉악의 결박은 끊어질 지여다 끊어질 지여다 3만 8천 개의 동상은 제거될 지여다 정치범 수용소로 해체될 지여다 우리 두 손을 들어보겠습니다 주여 삼창하시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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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라 밖으로 어련이 때 위기의 때 아버지 통해하고 자동하나 외계라 기도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 우리 가운데 아버지 분별락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싸우는 싸움의 열과의 싸움이었니라 영적 싸움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뱃떨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보를 누구로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감 주로 입고 어둠의 세력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하고 다 김의 성적 동상에 부상체제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의 반대를 구원하나 이번 3일 동안의 성회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싸워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하나님 형들의 각본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일상 고쳐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언제든 나 자신이고 언제든 우리 한국 비임을 고백하옵나이다 우리가 정말로 빠져준 거라는 듯 오는 듯 우리 형제들을 숨겨가지 않냐고 그들이 뭔가 자유를 가여 무릎을 지치 않냐고 행동하지 않냐고 우리가 일고사주에 퍼져서 아버지와 이러한 평화에 우리가 정말로 취하여 아버지의 풍간 고통이라고 말하여 우리가 기도하지 않냐고 우리가 매일 풍부하지 않았던 우리의 한 지향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불사격을 하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우리 한국 교회를 살려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하나님의 정신없는 운수가 여전히 아버지 기독교회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생취 실험하고 있는 우리의 맹자주의 운수가 있노 아버지의 은혜의 주님 이 땅 가는 데이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있지만 제가 묶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의 주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유교의 국난의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다 망해던 나라를 한국교회 기도를 들으시고 회계를 들으시고 국군과 유엔군들의 그들의 인생의 대가위에 이 나라 망하지 않고 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유교의 엄중한 교훈을 오늘에 되살려서 2020년에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하늘의 지혜와 전략을 주시옵소서 북한에 맞아죽고 얼어죽고 복음 듣지 못해 지옥가는 우리 2천만 2,400만 동포들을 속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저 흉악의 결박 주체 세상의 견관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질 것을 선포하느라 선포하느라 무너질 지어다 소멸할 지어다 그 땅에도 자유가 들어가고 교회가 세워지고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으로 온 열방을 자유케 하는 위대한 나라 자랑스러운 축복된 대한민국 그 중심에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말씀